신임 광주경찰청장과 전남경찰청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. 무한태생인 한창훈 신임 광주경찰청장은 광주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의 역할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국민 일상의 안전과 책임수사 등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진도 출신인 박정보 신임 전남경찰청장은 주민이 참여하는 치안 활동을 확대하고 정성을 다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.